따뜻함, 감사함, 황홀함 이제 여러분께 춤곡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 속에 잔재되어 있던 많은 감정들이 막 솟아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졸라의 곡, 리베르텐고라는 곡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춤을 잘 춘다면 여러분께 춤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희는 그 마음까지도 담아서 뜨겁게 연주하겠습니다 또 사중주의 마지막 곡이고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리베르텐고를 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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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특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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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